이거 뭐 한 잔 먹을라 했더니 우리 낭이들이 뭔지 알고 쫓아오고 우리가 먹을게 야 좀 기다려라 기다려 뭘 얘기하는지 아 너 왔나? 이건 제일 예쁜데 너는 조금 이따가 줄게 어디가? 이리 와 그 가만히 있어 엄마 옆에 다 있어 인마 3인제거든요 기계판 내야다 노는 거거든요 많이 크지 않습니까 이하가 제일 잘 따릅니다 생애도 제일 예쁘고 새끼 노랫노랫 짜리고 갑니다 한 판 더 구워야 되겠습니다 이하들때면 도저히 안되겠고 딱 두개나면 내가 하나만 구워줄게 너희들아 알았지 하나만 너희들어 너희들어 갈라먹어라 모자라긴 할거 같은데 생각보다 낭이들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엄청 놀랬습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와 치기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불요대로 떠나면 얘들 저녁에 따뜻하게 이 앞에 가서 잡니다 와 비주얼식이죠 끝내줘 끝내줘 짱 그렇기까지 너희들이 왜 그냥 ől음대로 어떨arkan 미션 튼ast 감사합니다. 아, 이것들 한 점 먼저 잘라줬거든요. 맛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미까지 나타났습니다. 얀뜸이 망나는 어디갔노? 조금만 기다려, 아직 덜 꼽지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 인마. 조금만 기다리라고, 인마. 아이, 자식들이. 제일 먼저 너가 엄마부터 줘야겠어. 너는 조금만 기다려. 막내가 가져갔어. 오늘, 통. 삼겹. 한번 굽어서 먹어볼라고 합니다. 소금구이. 어떡하지? 잘 먹고 잘 사는 분. 하루하루 그냥 재미있게 사는게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 오래된 가마솥. 100년 넘었습니다. 요즘 가마솥은 천지차입니다. 두께 자체가 다르죠. 한 150년 된 가마솥입니다. 찬나무 숯불. 저 앞에 열기에 의해서, 밑에는 숯불에 의해서, 금지가 살살 되거든요. 끝내줍니다. 화이트 그라이. 비주얼이 보입니까? 보이죠? 막 이랬습니다. 여기 한 점. 딱. 소절 한 점. 탁. 탁. 지게입니다. 자. 해도 이제. 설산이 떨어졌구요. 조~~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런 재미를 사는거죠. 소금 뿌려 놓은게 튀는 것 같네요. 다음에서. 석. 거짓만. 소잠장장장. 요거하고 저거하고. 교체되는 것 같네요. 앞에 저쪽에는 불앞에 있으니까 바로 막 뒤에는 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또 망이들 막 다 왔습니다 기다려 한 점 줄 테니까 냄새 맡고 벌써 뭐 삼행제 쪼르리 달려왔어요 저거는 기다려 확실해